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? 네. 점수 차는 7점 차. 가운데 카터이스크림. 박지훈 오른쪽으로 건네주고 정쪽은 100샷. 들어가지 않습니다. 아마도 괜찮나요? 아 지금 착지가 상당히 불안정했는데요. 아 지금. 아. 아. 지금. 네. 다시 보시죠.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데. 아. 아 등하고 머리가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아 공중에서 중심을 잃었어요. 큰일입니다. 지금 농구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장치가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점프가 워낙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. 예. 이제 공기에서 중심이 이르니까 절호상이 발생이 됐는데. 조금. 조금 안 좋을 것 같거든요. 예. 우선 벤치로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아. 아. 등하고 허리 아니면 또 머리 뒤까지도 지금 충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 일어나긴 하네요. 아 다행입니다. 천만 다행입니다. 아 근데 지금 타박상이. 등이. 아.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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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정관장 선수들 뿐만 아니라. 지금 소노 선수들도 다 같이 가서 걱정해 주는 모습이었고요. 뭐 지금 파울은 뭐 의도적으로 일부러 파울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파울은 아니었고. 그럼요. 리바운드 과정에서의 이제 중심이 흐트러지는. 그러니까 공중에서 중심이 있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. 아마 이제 함준우 선수가 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. 함준우 선수가 그 정관장 벤치까지. 일단 사회에 답답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지는cn partie. 아멘